삼성전자가 다음 달 10일 접히는 스마트폰인 폴더블폰, 신제품 공개를 공식화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오늘 새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초대장을 배포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초대장에서 신제품으로 추정되는 갤럭시 Z 플립호의 옆면과 뒷면을 공개했습니다. 삼성전자 측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최신 갤럭시 기기와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IT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Z 시리즈 신제품과 함께 갤럭시 워치5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업계는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제품을 다음 달 16일부터 사전 판매하며 26일 공식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